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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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가 많아서 야채, 쌀 이런 것까지 다 하려니까 바빴죠 시장에서 끓고 오는 야채 아저씨들뿐이 없어서 여기가 야채도 되고 과일도 되고 뭐든지 다 잘 됐어요 선물세트 엄청 팔았죠 명절 때는 한 5일이면 그게 다 나갔어요 평상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저걸 했는데 그때는 막 모이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떠돌고 앉아서 여름에도 놀고 술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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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놀이터였는데요 놀이터가 없어지는 거지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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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